많이 물어보시는 기능 중 시스템 쪽에서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주노 DS는 연주나 작동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서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꺼지는 오토 오프 기능이 있습니다 고장난 게 아닌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건반을 작동하고 있지 않을 때 대기 중에 일정 시간이 지나도 자동으로 꺼지지 않게 하려면 오토 오프 기능을 해제 하셔야 합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시고 시스템 쪽으로 가셔서 엔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제너럴 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운데 쪽에 오토 오프 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30분으로 맞춰져 있는데요 30분이 지나면 건반을 치거나 작동 중에는 아닌데 제가 작동을 다 마치고 나서 건반 연주를 다 마치고 나서 아무것도 손을 안 대고 나서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입니다 이것을 30분 2시간 이렇게 맞추실 수 있는데 아예 끄시려면 오프로 설정을 해주시고 화면에서 나오시면 됩니다 그 밖에 LCD 컨트레스트나 LCD 브라이트니스를 설정해 주실 수 있는데요 수치를 바꿔 주시면 화면에 밝기나 진하기가 조절이 됩니다 화면의 밝기나 진하기 조절은 빛에 따라서 그리고 눈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요 잘 안 보일 경우엔 LCD 컨트레스트와 브라이트니스를 수치를 조절하셔서 잘 보이게끔 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루미네이션 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일루미네이션 기능은 대기 중에 빛이 이렇게 계속 들어오면서 번갈아 가면서 색깔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예쁘기도 하지만 작업 중에는 정신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프로 해 놓으시면 그냥 내가 찍어 놓은 버튼만 불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불이 켜지지 않게 됩니다 제너럴부터 패드 컬러, 패드 노트, 키터치, 사운드, 마스터 EQ, 마이크 세팅, 페달 이렇게 여러가지 시스템에 관한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시스템 설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취급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팩토리 리셋이란 악기를 공장 출하 시의 상태로 되돌려주는 기능입니다 건반에 메모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본체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의 설정들을 처음 악기를 받을 때의 상태 그대로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팩토리 리셋을 실시하면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모두 손실되기 때문에 보관할 데이터가 있으면 USB에 미리 저장해 놓으셔야 합니다 메뉴를 눌러서 유틸리티로 들어갑니다 유틸리티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팩토리 리셋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가셔서 엔터 버튼을 누르면 팩토리 리셋을 하겠느냐 확실하냐 라고 물어보는데요 OK로 가셔서 엔터 버튼을 누르시면 프로세싱이 됩니다 팩토리 리셋이 완료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이때 전원을 껐다 켜시면 공장 출하 시의 상태로 돌아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노 DS는 배터리를 사용해서 건반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원 코드를 연결할 필요 없이 포터블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버스킹이나 간단한 공연에서 배터리를 끼워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실 경우에는 AA 배터리 8개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건전지는 충전식 니켈 수소 전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망간 건전지나 알칼리 건전지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충전식 니켈 수소 전지 1900A짜리 8개를 기준으로 완충 시에는 5시간 정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배터리의 사용도나 연주 환경에 따라 시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노 DS 6일 건반일 경우엔 배터리 박스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악기를 뒤집어서 넣으실 때 건반의 버튼이나 다이얼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뒤집어 주시기 바랍니다 88 건반일 경우 배터리 박스는 상단 패널 왼쪽에 있습니다 이쪽 부분을 여기를 이렇게 밀어 주시면 배터리 박스가 나오고요 배터리 8개를 넣으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화면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충전식 니켈 수소 전지만 넣으라고 여기에 음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를 다 넣고 배터리 박스는 다시 이렇게 밀어서 닫아 주시면 됩니다 연주를 하다 배터리가 소모되면 화면 위쪽에 있는 배터리 인디케이터에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온 상태로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인디케이터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이 상태에서 또 연주를 계속 하게 되면 배터리 로우라고 화면에 뜨면서 아예 조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면 빨리 배터리를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배터리에 소모가 많이 됐을 경우 소리가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제공된 AC 어댑터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터리를 장착한 상태에서 AC 어댑터를 분리하지 않으면 배터리 구동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배터리가 들어있어도 어댑터가 끼워져 있으면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코드를 뽑거나 어댑터를 본체에서 분리할 때 전원이 꺼지게 됩니다 배터리 모드로 사용하시려면 어댑터를 본체에서 분리한 상태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이 갑자기 꺼지면 저장하지 않은 데이터는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터리 코inka 배터리 목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